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용 체험관리 솔루션 그리팅 만들고 있는 두들린 팀에서 대표하고 있는 이태규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셨을 때 저희가 그거를 좀 봤어요 전에 어떤 영상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 저희 창업팀의 스토리 같은 얘기들을 많이 풀어낼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 팀이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혹은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팅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기업용 체험관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원자들이 회사에다가 채용할 때 지원자들이 지원을 할 때 지원자 정보를 관리하고 평가하고 면접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도와주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문제점은 기업 인사팀에서 실제로 이런 채용 정보 같은 것들을 엑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지원자들이 보통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 이메일 같은 거를 통해서 아니면 채용 플랫폼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게 될 때 이력서를 제출하시고 이건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 이분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파일 관리를 또 따로 해줘야 되고 텍스트 관리도 또 따로 해줘야 되고 해서 엑셀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엑셀을 쓰면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인사 담당자분께서 실무자분들한테 이분 서류 좀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분 제출한 서류 같은 것들을 실무자분들한테 넘겨드리고 실무자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그거를 엑셀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이제 또 평가가 한 분이 아닌 경우에는 엑셀에다가 계속 기입을 하게 될 테고 이렇게 평가 중에 또 괜찮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면접 일정을 또 요청하게 되는데 가능한 면접 시간이 언제인지 회사에다가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자분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면접 일정에 컨플릭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또 엑셀에다가 계속 기입해 마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면접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한국이 공개 채용에서 수지 채용으로 넘어가면서 채용에 이렇게 공수가 드는 문제들이 훨씬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지원자들이 여러 경로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채용 플랫폼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만든 채용 페이지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모든 지원자들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어야 되라는 생각을 해서 구글 폼을 만드는 것처럼 채용 공고를 저희 서비스 내에서 만들어서 이 공고 링크를 여러 채용 플랫폼에다가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원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팅에다가 한 곳에다 모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지원자들을 이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시키는 그런 각각 퍼널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 했던 거였었던 거고 그거는 칸반보도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서비스에서는 한눈에 어떤 지원자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보고 누가 면접을 예정되어 있고 누가 면접을 완료했고 어떤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하는 것들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그 지원자분들이 서류를 정말 많이 제출하세요 한 분당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씩은 서류를 꼭 제출하시는데 이거를 매번 열어서 보고 하게 되면은 여러 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팅 서비스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이런 것들을 미리 보기로 보여드리고 다운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로 보고 평가도 한 곳에서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툴들을 자꾸 스위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툴이 또 슬랙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리팅 내에서는 이게 다 연동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골뱅이 해서 누구누구 멘션하면은 누구누구님 이것 좀 평가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들어오셔서 지원자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별로 다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열정과 자신감 이런 거를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회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기업에서 가장 사랑하는 기능은 여러 명 지원자랑 면접 일정 잡기 기능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가능한 시간 슬롯을 몇 개를 정해놓고 지원자 여러 명한테 동시에 면접 일정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원자분들은 선착순으로 면접 일정을 잡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은 기존의 면접 일정을 잡을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계속 아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자동화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엄청 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들로는 지원자 정보를 잠금해서 인사 담당자분들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은 최종 합격까지 한 분들의 경우에는 연봉 협상 같은 처우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평가에만 들어오시는 실무자 분들께서 보면 안 되는 정보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잠금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알게 됐고 채용 대시보드가 필요해 하는 것들도 주기적으로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대표님이나 의사결정과자, CEO 이런 분들에게 리포트를 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퍼널들 에서 병목이 어디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어떤 경로로 들어온 지원자가 정말 높은 점수를 받는 건가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엑셀을 다루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아 이것도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대시보드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으로는 구글의 채용 정보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다가 채용 공고만 만들어도 회사 이름하고 채용, 두들린 채용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채용 정보가 바로 공개가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할 내용은 코딩 없이 채용 페이지를 개발하는 개발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자들에게 이제 단순히 채용 공고만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용 페이지까지도 엄청 단순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배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런 채용 페이지를 만드는데 퍼블리셔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실제로 비용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곧 배포가 될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어쩌다 기업용 채용 서비스를 만들고 있냐 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다가 인사 쪽에 대한 스페셜리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저희를 인터뷰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어를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엄청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저보다 중국어를 훨씬 훨씬 잘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중국어는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군대를 가야겠다 하고 군대를 가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 하고 고민만 한 가지 안고 전역을 했는데 제 주변 지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코딩을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이 뭔지 정말 몰랐는데 일단 얘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엄청 귀여운 생각을 가지고 코딩 공부를 시작해서 멋쟁이사처럼 이라고 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멋사에서 주최하는 여러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해커톤 같은 것도 겪으면서 정말 밤 늦게까지 내가 엄청나게 몰입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코딩을 내 진로로 삼아볼까 하는 생각에 엄청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수 전공을 컴퓨터 공학으로 하게 됩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댑스 있는 공부들을 막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언어들도 배우고 프레임워크도 배우고 제품들도 막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입학 홍보대사라고 해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예비 신입생 분들에게 학교를 설명해 드리고 입학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어떻게 학교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 학교를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학교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게임 형태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학교 가는 방법을 담은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다 이거 덕분에 학교를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서비스가 단순히 그냥 코드 레벨에서만 뭔가 알고리즘적으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말 가치 있는 서비스고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짜릿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중국어과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 가면은 너같이 코딩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서 금방금방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저는 10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엄청 얼떨떨했어요 내가 뭔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붙었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전산 오류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저희 때에는 세 명 정도의 연수생이 한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풀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멘토분들께서 막 도와주면서 디벨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이었고 최종의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미국에 연수를 보내준다거나 하는 특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을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당시의 문제는 취업준비생들이 면접 준비하는데 엄청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그런 비언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면접 핫불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걸 또 학원을 다니자니 엄청 비용도 많이 들고 거리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저희가 수집해온 면접 질문들을 보여드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영상을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이제 가상으로 해보는 거죠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들을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인터뷰에서 보니까 너무 우측 상단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너무 잘 정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은 이게 실제로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거울을 보고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한데 정말 객관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 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다 만들고 보니까 아 제품 만드는 게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제품을 만드는 거에 열정을 가지고 이게 좋은 결과들을 항상 보여주는 것들에 관심이 정말 많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 CTO님께서 창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덥석 물었습니다 아 창업하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실리콘밸리에서 인턴 생활도 하고 이제 학교 가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LE2 스타트업스라고 하는 행사에 저희가 우연찮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 행사에서는 이 당시 행사에서는 그 여러 연사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분들이 앞에서 세션을 한 시간 정도씩 계속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기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내가 만든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잘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고민하고 있던 와중이라서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제가 스타트업 생태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명한 분들 중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네이버 전 대표님이셨던 김상원 대표님이랑 건더균 대표님, 프라이머 건더균 대표님이 나와서 하는 세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 저분들한테 돈 진짜 많이 받고 싶다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겁도 없이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엘리베이터 피칭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저한테 좀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건더균 대표님이 명함을 주시면서 사업계획서 보내달라고 자기 너무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이엠터뷰라고 하는 아까 소프트웨어 마이스토리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그 중간에 조언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프라이머 투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청청콘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상도 받기도 했고요 꽤 성과를 잘 내고 있었는데 지금 프라이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저희 서비스가 그 그리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버팅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 취업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취업 준비생 사이드에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플레이어가 취업 시장에는 둘이 있으니까 취업 준비생 말고 인사 담당자를 타겟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면은 이분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가 취업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력 끼치면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엑셀로 자꾸 이걸 관리하고 있었네 근데 저희가 개발을 좀 할 수 않은 분들이 많이 모였다 보니까 엑셀로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이 정말 자신 있는 거는 제품을 만드는 거, 빨리 잘 만드는 거를 정말 자신 있었어요 어떤 도메인이 됐건 우리는 제품을 빨리 잘 만드는 거 정말 잘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서 저희가 방금 저 문제를 발견하고 거의 4주 만에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중에 실제로 개발한 건 2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서비스 이름은 피플이었는데 피플 서비스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엔딩 페이지도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 조금 엄청 허접하기는 하네요 이렇게 좀 만들어서 고객들을 많이 모았고 저희는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 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를 정말 정말 많이 듣고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한번 정말 잘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VOC 하나하나를 정말 정말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했고요 제가 직접 이런 CS에 나서면서 누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새벽이라도 연락을 받아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시군요 이러면 잠자고 있던 저희 팀은 깨워가지고 아 이게 정말 필요하대요 지금 당장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갑자기 필요한 거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4분 만에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배포를 8번씩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정말 정말 서비스를 린하게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우리 서비스는 이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돼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걸 알게 돼서 이렇게 만들었고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처음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제품이었는데 한 개씩 붙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만들 때에도 기본 정보가 이렇게 고정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보를 서류 업려다 할 때도 필수인지 선택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지원자를 평가할 때에도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평가하는 등록하는 것도 이제 회사마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잘 만들게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마중에 생겼던 문제점들은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들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저희가 찾게 된 방법은 보통 요청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런 버튼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여기다 이런 버튼이 필요하신지 이게 필요한 이유가 정말 뭔지 이런 것들을 파고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기도 하고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 좀 저에게 생각했던 거는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은 고객분들께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와 주시게 됐고요 서비스를 잘 활용해 주시고 계시면서도 서비스 홍보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 누구누구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프라이머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데모데이 했을 때 데모데이 발표도 하게 됐고 바로 다음에 프리에이 투자를 작년 5월 정도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서비스 이름을 그리팅으로 바꾸면서 갑자기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 리브랜딩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그때 좀 알게 되었고 이 서비스를 그리팅으로 바꾸면서 정정형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데모데이를 나가게 됐는데 그 시점이랑 거의 유사하게 지표들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서비스를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서 제 손이 너무 부족할 정도였고 그래서 매주에 20%씩 성장하고 있는 지표들을 그때 처음 보면서 아 이게 PF를 찾는 거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정형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알토스 벤처스라고 하는 투자 회사와 저희 기존 주주분들 모두 팔로우 한 시리즈 A 라운드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라운드 덕분에 저희 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잘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저희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품을 잘 만들고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고객분들한테 큰 효용으로 다가와서 덕분에 일이 편해졌어요 하면 저는 지금도 밤을 못 잘 정도로 엄청 설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고객이랑 친해지고 싶고 그렇게 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고객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면 한꺼번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고객분들이랑 닿는 표면적이 정말 넓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통은 CS 담당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CS를 던담하시고 이제 이걸 정리해가지고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고객이랑 닿는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문제이구나 하는 것들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한꺼번에 문제를 풀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신논현역에 있는 어반나이브라고 하는 건물 한 층을 다 쓰고 있는데요 한 층을 다 쓰면서 좋은 건물에서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채용을 저희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개발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직군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일을 엄청 재밌게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들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